맛있다! 뭐 이런 거? 쓸라 기른 귀요미래 귀요미 바쁘게 등교하는 학생들이 학교 가면서 하나씩 들고 가면서 먹으면 아침에도 든든하고 하루를 열심히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출근하시는 직장인분들께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챙기세요. 정식품의 정말 4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40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건강함을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많이 선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베지밀를 사랑해주시고 저 시네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깐요. 여러분들도 두유 드시고 든든하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